박하니보고 기타 배우려는 사람 많아졌다고요? 내가 기타 업계에 0.01%는 기여했다 인정? 우리나라? 아니 하나 이글스 데프트 선수도 나로 인해 기타에 입문했어요 0.01%는 돼 근데 그게 유입되는 경로가 조금 이상해 나도 기타를 치고 싶다 저렇게 이게 아니고? 아니 내가 지금 해도 제끼겠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입문을 하더라고요 아니 심지어 나로 인해 탑 8챔 입문한 사람들도 꽤 많더라 서포터에서 전향한 사람이 많아 특히 아니 착각이 아니고 그 뭐야 유튜브 댓글 같은 때 많아요 서포터인데 자기가 뭐 이렐리아를 시작하게 됐다 뭐 라를 시작했다 아니 이상하게 정글러인데 탑을 시작했다 이런 건 없어 정글러 같은 경우는 그런 건 있더라고요 박하님 덕에 탑 라이너들의 심리를 알게 됐다고 아 왜 이렇게 서포터 걸릴 것 같냐? 아 지금 좀 좀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더는 아 아 저거 진짜 아 아 아 asleep 이 후 아가 아니 이거 밀폿 이거 써요 사람들 문폿보단 낫잖아 양 제가 세나 해드릴까요 4피님 세트같은거 하실래요 그럴까요 세나리우스 어때 세나리우스 탱커가 좋다고 그러면 세나카이저 어때 세나카이저 AP가 너무 많아 그러면 세콩 가자 세콩 세나 자르반 세나 자르반 이거다 아니 뭘 다치 유도해요 저 예전에 서포터 걸리면 투패 서포터 이런거 많이 했어요 야 상대는 램폿이잖아 아니 뭐야 이게 왜 트롤인데 EU스타일에 조금만 벗어나면 트롤입니까 서포트할때쯤은 물 좋습니다 오늘은 삶을 막아 좋은 날입니다 야 너무 많은 미니언을 처치하면 미니언 처치시 획득하는 골드가 감소하잖아 그러면은 첫 귀환을 팔아 첫 귀환을 팔면 돼 그러면 우리 세나도 배부르고 이럴때는 오히려 당당하게 나가야되요 그래야 팀 사기가 떨어지지가 않아 어? 미니언 처치 규칙을 어겨 버렸어 잠깐만 잠깐만 아 이큐프레스 해야됐는데 아 이거는 좀 실수네 나이스 좋습니다 바로 TP로 합류 야 얘 어떻게 여기냐? 괜찮아 다음 턴 우리 턴님 라인 좋고 뭐 오나? 플라지움 웅덩이를 한 번 버틸 수 있잖아 어? 어? 어 에반데? 아이고 아니야 아니야 회복 썼어도 죽었어 어 에바 자식이 말이야 야 이거 우리 딜 나오나? 아니 사실 어지러운데 이거? 어? 어? 야 야 Q 야 Q 로션 나갔는데 왜 안 죽어? 어 오지럽네 아니 뭐지? 아니 이게 부식 챔프라서 그래 나이스 어 야 미드 잘한다 나는 해야될 걸 했어 이거 후반 우리가 훨씬 좋네 게임 이겼다 이거 이거 그냥 내가 후반에 그냥 칼시오페아랑 바루스만 물고 늘어지면 돼 혁복에 스파디 쳐다 나 렌즈 없어 나이스 나이스 야 도망가 어 아 녹턴 죽었네 나쁘지 않음 이득임 이건 타줘야돼 이건 타줘야돼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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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 여기보는게 맞아 여기 딱 걸렸어 이 자식아 크게 쪼여 그렇지 혁복이 스커지 심지어 혁복에 스커지 이 판에 한 명이 아닙니다 이 정글에도 한 명이 있어요 녹턴이라고 원래 스커지는 한 쌍이죠 K득이다 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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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일단 스커지는 박았어 앰비션지 쿨 귀찮 아니지 1깃 2에어본 흠 네 흰 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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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쪽 스커지가 더 많이 박았네 괴물질 4강 갔어요? 결승 갔어? 방탈 직전이라고? 에바야 아 괴물질 다른 데서 맞고 다니는 거 나 못 보는데 괴물질 때린 사람들 혼내주자고? 그럴까? 그게 괴물질을 더 매기는 거라고? 아닌데? 나보다 괴물질 잘 알아? 괴물질 그런 거 좋아해 오히려 아마 그런 멘트를 할 거예요 어우 씨 야동이 따로 없네 재도전 해 보겠습니다 오늘 불감 울리면 Q1.7초 단골 나오는데 아 아 진짜 세긴 하다 근데 사실 예전 이렐리아도 W 데미지만 빼면 이것만큼 나오긴 하죠 아니 공속이 진짜 개 느려 근데 아니 근데 나 스턴 이거 못 쓰겠어 너무 느려서 어우 나는 이렐리아 못 하겠다 이제 어우 이거 못 하겠어 답답해서 못 하겠다 진짜 아니 근데 템을 어떻게 가야될지 모르겠어 다시 부패 이렐리아의 시대가 오지 않을까? 저는 그런 거 진짜 싫어해요 그런 거는 유튜브 가면 많아요 AP1000 이렐리아? W 데미지가 5000? 이거 못 막습니다 저도 그런 거 보면 재밌거든요 모든 정글 중에 가장 빠르다는 3렙갱 그거는 바로 샤쿠의 레즈 3캠 탑갱이거든요 2분 20초에도 와요 빠르면 너도 아는구나 근데 상대 듣고 있을 수도 있어 너 주관대로 해 와 얘 뭐야 와 어지럽네 어 제가 잘못 찍었 어 야 뭐야 굿 솔직히 나도 죽을 줄 몰랐어 괴물질 떨어졌어? 줄밭다 한 번 가야되나? 이 기강이 말이 아니네 어 살짝 어지러운데 샤쿠야 거기는? 으응? 비행고 있을 거 같죠? 아 까비 아 까비 아이고 아이고 아 아 아 템창이 너무 많이 나네 설마 Q Q 원컴 나나? 와 야 나네 이게? 아니 이 템에서 깡 Q로 원컴이 나는구나 이렐리아 공식이 바뀌어버렸네 아칼리 이렐 솜싸움은 아니죠?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근데 이렐리아 성능은 모르겠고 일단 나랑 안 맞는다 너무 느려 E스킬도 이렇게 먼저 깔고 이렇게 해야 잘 맞아 근데 1킬 7데스 이렐리아인데 원거리가 엉컴이 나 초달이 아 CQ 날아가면서 진짜 안돼 아 이렐리아는 나랑 안 맞는다 너무 답답하다 이렐리아의 묘미는 미니언을 타면서 스턴을 갱킹온 상대랑 이제 2명 맞춰서 데려가는 그게 묘미인지 굳이 할 이유가 없어졌어 오 야 너 라인을 잘한다 진짜 비애고야 오 야 어 아 잠깐만 조조 됐는데 이거 아 이거 너무 억제 아니었냐 W 일단 아끼자 해카리 몬스도 있거든요 이거 W가 왜 W가 어디갔지 오 C 뭐야 너 텔 샀니? 아 아 에바네 아 이거 좋은거 너무 크다 아 살짝 어지러울 정도인데 이거는 와 개 위험했다 오 근데 아리 잘한다 근데 아리는 잘해도 뭔가 이게 리턴이 확실하지가 않아가지고 참 아쉽네 가자 들어가시고 삘어주시고 하하하하 가버렷? 하하하하 아니 제임스 망치판정이 원래 좋아요 하하하하 아니 아리 궁 있는데 해카리 그걸 궁 갈겨버린다고? 아 아리 진짜 잘한다 와 궁 끝까지 아꼈다가 아우 미드가 잘하니까 게임이 완전 스모스하네 역시 미드게임이야 하하하하 야 붙지마 나한테 아 아 아 이게 우리 가장 강한 두명 없는데서 싸우니까 이렇게 사고가 나버리네 그 애니 다 쓸어버릴거 같은데? 어? 야 지지는 아니지 야 그건 그건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 애니 이 서렌 투표는 사실 자기도 지지칠 마음은 없어요 뭐라 해야될까 정신 차리자는 이제 무언에 무언도 아니죠 압박이죠 정신 차리자고 근데 그 애니아 우리가 그런걸로 정신 차릴 놈들이었으면 지금 데스가 이렇겠냐고 이거 어 이게 조개 안죽어? 어? 와 씨 아 야 조개 어떻게 안죽냐 와 근데 님들 제가 말했죠 우리 아리가 참 잘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정확하죠 다 뺀다면? 와 야 이걸 이득봐? 안맞네 내가 방울골로 진짜 안맞해졌어 뚫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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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앗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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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핑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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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나이스 미드 미드 일단 미드 내가 이즈 잡아볼게 아 이즈 가인 못가는거 너무 에바만데? 뭐야 가인이 아니네? 아 너무 아깝다 아 잡았으면은 대박인데 너무 대충 던지는거 아니냐? 얘는 더 대충 들어와 가버렷 가버렷 와 대박 가버렷 아 가버렷 빙고 야 재개를 파괴해 하하핰 하하핰하핰 하하핰 하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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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잇 이거는 방금 플레이, 카우마 방금 플레이 하나로 무조건 명예해줘야 돼요. 게리. 아린은 원래 제가 말했죠. 누군가가 해줘야 돼, 결국은. 아무리 잘해도. 근데 그게 나야.